다음은 사물놀이 안증반 초등부문 7번팀 대전 봉산초등학교입니다. 4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봉산초등학교는 배우고 나누고 즐김으로 희망이 넘치는 봉산 배움터를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 소통하며 행복을 채워나가는 학교입니다. 사물놀이 동아리 두 중은 3년의 시간 동안 학생들의 열정과 학부모님의 관심 속에 빠르게 실력이 향상되어 놀이 한마당 축하공연, 예술교육 박람회 등의 공연에 참여하였습니다. 지도교사 송민정 선생님과 대표학생 진은서 학생 등 16명의 학생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 준비한 웃다리 사물놀이 발악을 통해 즐겁게 배우고 함께 나누는 어울림의 모습을 느끼실 수 있길 바랍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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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